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아라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런 아침에 왔는데요 제가 여기 어디 나왔냐고요?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딜스토어입니다 지금 너무 추운 겨울을 지나서 두꺼운 옷 정리하고 새로운 옷 꺼내려고 하셨죠? 여기 피어나는 예쁜 꽃들처럼 여러분들의 공간을 멋지게 만드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럴 때 딱 생각하는 거 있죠 버리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너무 괜찮은데 그냥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다 쓰레기가 되는 거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안고 있는 거 여러분 이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작아서 이거는 추억이 있긴 하지만 지금 잊지 못해서 하는 물건들을 누군가는 진짜 필요할 수 있는 옷이거든요 우리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신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리도록 바로 저희가 그릴스토어에 가서 자세한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안을 좀 들어갈까요? 자 이런 거 익숙하게 보신 거 있죠?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보통 초록색이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파란색이기도 하고 자선이 아닌 기회를 우리가 물건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냐 자선에서 끝난다고 그까지만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여기 보세요 기회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버렸는 걸 갖고 어떤 기회가 생기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여기 복지재단에 관련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지금 나한테 필요가 없어서 낡고 해진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비우다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동네에 있는 이런 초록색이 넣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제3국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게 된답니다 그 나라에서도 소비를 못하면 강에다 버린답니다 그런데 이 파란 통에 넣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복지재단에 와서 여기 이렇게 많이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신답니다 좋은 거 아닌 거 선배를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가정들을 해주시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 또 누군가는 어 내 이거 필요했는데 근데 금액이 시중가보다 70%밖에 안 돼 사야지 이게 여러분이 늘 얘기하시는 선한 영양행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상황을 받고 결국에는 어떤 물건을 여기서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 잇소가 아니고 굿윌스토어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진짜 별거 별거 다 있대 여러분 그리고 좋은 회사에서 기증하신 물건들도 진짜 많다고 하니까 궁금해 죽겠네요 여러분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나봐요 10시 반이 되면 여기 오픈을 하는데 얼마나 여기 좋은 물건이 많으면 입구에 아까 보니까 정말 길게 줄을 이만큼 서 있을까요 어떤 물건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고객님들 들어오신다 옷이 이만큼 많다고요 옷이 이만큼 많다고요 대박 우리가 구제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 와 이거 너무 괜찮은데 지금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슬랙스 봄에 입 위에 딱이잖아요 이제 검은 바지는 가라 검은 바지가 아니라 이런 슬랙스 딱 입고 조금 작긴 합니다 저한테 지금 보니까 5,500원입니다 칼주름 다 되어 있고요 보풀 하나 없네요 근데 5,500원이다 이거 구매 가기인데 저도 카트 하나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모델이 좋아야 돼 자기 한 번 해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얼마지? 자기 카메라 가리 엄청 많은데요 봄 기운 막 단역 반 지금 전부 다 이거 카메라 하고서 안정이 없습니다 좋은 물건 빨리 득템하려고 미치겠다 봄 내면 스카프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납하는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스카프 같은 건 여러분 진짜 이렇게 돌돌돌 많아서 정리하면 제일 좋거든요 오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정말 많잖아요 진짜 한 번 사가지고 신을 거 같았지만 참 안 신게 되는 신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물건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안 맞는 것 뿐이지 이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하면 그 누군가는 정말 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와 이 헬멧 애들이 금세 금세 커요 인라인 잘 탈 것 같다 해서 사 줬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이거 하고 싶은 게 늘 변하잖아요 석 달도 못 합니다 그거 여기 나눠 주시면 상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선배를 해서 살균 세척을 해서 택까지 딱 붙여 가지고 판매를 하십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잘 쓰여진다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자 우리 봄이잖아요 저는 옷 타기 전에 신발 타기 전에 운동부터 해야 되겠죠 다이어트부터 해 가지고 피디님 다이어트 좀 이거 한 개 내가 사 줄까요 피디님 자 3,000원 밖에 안 한다 자기야 내가 한 개 사 줄게 운동해라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는 더 필요한 게 있을 수 있다 공간을 비워내고 향으로 좀 채워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디퓨저 진짜 집에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원래 12,900원 짜리였는데 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선물하는 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딱 케이스가 돼 있으니까 니 이거 어디서 샀는데 굿일스토아 야 근데 이런 데 안 가봤나 인싸가 되려면 여기 오셔야 돼요 이야 이런 거 자 이것도 여러분 기증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9,000원인데요 몇 만 원 하는 거를 누군가는 샀어 근데 이거를 내가 써보려고 하니까 딱히 쓸 데가 없어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이거 또 멀쩡하고 깨끗해 그러면 누군가에게 전달하자 라고 해서 이거를 기증을 하신 겁니다 봄맞이 대정리를 하시면서 비우는 물건 아까워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걱정이셨다면 여기 굿일스토어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와 휴지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괜찮잖아 이런 건 다 기증해 주신 건가요?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장애인 생산품을 하고 있는 화장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아 같이 있는 물건이 많은 곳이네요 자 여러분 봄 되면 또 책 읽어야 됩니다 왜 봄이겠습니까? 뭐든지 시작하라고 뭐든지 해보라고 봄이잖아요 인생 야구에서 배우는 거죠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야구 하고 싶다 하는 아들이 있어요 엄마 나 야구 배울래 그래 좋아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필요해서 책 한 건 사고 저희 옆쪽으로 가서 배트 한 개 사고 공 한 개 사고 글러브 사고 그랬는데 돈이 만 원이야 근데 가치가 싸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생각하면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던 마음 한 장 한 장 뜯어진 데는 없는지 더러움 있으면 제거하고 해 주시는 우리 많은 장애인 분들의 정성 그것까지 생각하면 만 원이 아니라 이게 가치로 따지면 몇 십만 원인 거죠 아이들하고 여기 와서 쇼핑 하셔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가치 있게 소비하는 방법도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나도 우리 집에 책이 많은데 읽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나도 기증하고 싶어 좋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책은 여러분 10년입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소장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10년 이상 되는 책은 우리 집 폐기물에 버리고 아닌 경우에는 여기 구디스톱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곳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번 꼭 오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책 소비하는 것 특히 육아 관련 서적이라든지 딱 시기에 필요한 책들은 정말 짧게 보고 버려지는 게 일수거든요 저기 앞에 보면 임신 출산에 관련 책도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임산분들도 여기 한번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모던 하우스에서 기증 하신 거예요 딱 색깔도 모던 하잖아요 2,000원에 성인용 30개인데 이런 너무 좋은 재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재단 널리 널리 알려서 여러분도 좋은 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 원을 주고 사도 찝찝한 경우가 있는데 10만 원을 써도 기분 좋은 경험을 여기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기업 기증 코너고요 이거는 오뚜기에서 제품을 새 제품을 해주세요 달리 갑두기 하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오뚜기 상품은 들어오면 이렇게 다 빕니다 제가 또 주부니까 알잖아요 이 금액에 살 수 없거든요 좋은 제품 그리고 묵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늘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있고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게 향이 나오고 있어요 원두의 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해 기증해 주신 상품인데요 여러분 지금 오픈했는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없어졌어요 저 한 개 가져가서 집에 가가지고 꼭 꼭 가가지고 한 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샤 좋은 기업인지 잊지 않았네 이렇게 많은 제품을 좋은 일에 쓰이라고 기증을 해주신 물품이 너무 많으네요 이렇게 저도 오늘 하나 더 득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쇼핑하는 것도 지금 다 찍는 거예요 저도 쇼핑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물건 좋아해요 자 우리집이 필요한 거 지금부터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원데이 마스크는 한 개 사야 되고요 1 플러스 1 딴 거는 1 플러스 1 제가 안 된다 하지만 이거는 되지 우리가 또 필요하잖아 좀 해야지 1 플러스 1 5,000원 내가 1 플러스 1 여기서 너무 많이 하는데 흑미 우리 딸 흑미 그래서 괜찮다 김 김 자반 좋아 좋아 자반 근데 이런 것도 너무 괜찮다 남자아이 키우지만 이런 거 진짜 쓰고 금방 작아져서 애들이 한참 클 때는 한 해 이게 두 개씩 필요하거든요 늘 돈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나눴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주위 사람한테 주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왜? 다 취향이 있거든요 내 취향대로 고를 수 있도록 기증을 하고 또 누군가한테 얻으면 또 얻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꼭 밥 사줘야 돼 이거 한 개 받았다고 또 밥 한 개 먹는다고 맥주 한 잔 하자 해서 돈 또 10만 원 쓴단 말이야 그러니 좋은 일에 기증하고 딱 자기가 원하는 거 사가지고 좋은 일에 쓰여있는 신발 이거 신으면은 두 꼴 넣을 걸 내 꼴 넣는다니까 내 꼴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오자고요 여기 기증하자고요 근데 굿윌스토어 털어 가시는 거 아니죠 지금? 어 네 털어 가야 돼 근데 지금 경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털어야 되겠어 아 나 울트비가 없었는데 이거 천 원밖에 안 해 응 그거 되게 비싸인데 왜 동물병원에서 6천 원인데 여기는 굿윌스토어 굿윌스토어 천 원 이거 제일 잘 샀는 거 같은데 혹시 요가 매트 있는 거 있을까요? 아들이 살 빼려고 지금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온 집안에 지금 다이어트 하는 중이야 저기 혹시 요가 매트 있을까요? 다 나갔어요 다 나왔어요? 아까 전에 있었는데 여러분 금방 나갑니다 그러니까 산다 할 때 빨리 여기 카트에 담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카트가 벌써 이만큼 넘는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다 카드 꺼내봐봐라 아 카드 꺼내봐라 저 옛날에 마트에서 저도 캐슬리 일을 할 때 있었거든요 저 오늘 완전 잘한다고 칭찬받았잖아요 빨리 담아준다고 5,100원 나왔습니다 네 5,100원 나왔습니다 많이 샀어요 선생님 여기에는 박스는 없나요? 아 박스도 있고 여기 보통 다들 오시는 분들이 장바구니 들고 온대요 저도 장바구니 들고 왔거든요 아니 요즘에 장바구니 안 갖고 다닐 삶 있어요 안돼요 이게 저희 아들이 옛날에 한번 입었던 건데 이게 왜 연주회 같은 거 할 때 한번 입었던 건데 너무 새 거거든요 그래서 또 누군가가 자기를 뽐낼 때 입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누구마저 아시겠지만 제 몸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날씬한 분들을 위해서 좀 코트 준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인수증이라는 걸 작성하는데 이 지점에서는 저희가 전자인수증으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인수증으로 작성 네 이걸로 적으면 되나요? 다음에 오실 때는 오실 때는 전화번호만 확인하면 바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에는 그냥 바로바로 되는구나 너무 쉽게 이렇게 다 접수를 도와주셔서 네 네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실은 지금 한정 한 3년째 빛을 못 보고 외출을 못 했던 우리 집 옷들이 봄맞이 를 통해서 이렇게 외출도 하고 그리고 일을 통해 삶을 변화를 시키는데 저희 집에 있는 옷들이 같이 동참 하게 됐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시간마다 1,000벌의 옷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3,000벌의 옷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의 아픔까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작은 손길 하나가 모아서 누군가에게는 일이 될 수 있고 삶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고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봐주셔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미랄복지대단 굿일스토어에서 정리왕 썬더 이대표였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꼭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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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